이번엔 여행을 보면서 우리 옷을 입었어요. 편의점 가고 있어요. 나는 오늘 엄청 끝날거에요. 그래서 메바이 가는 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기 화장실을 쓰고 가요. 사람들 마세요. 아직은 푸르러요. 안녕. 안녕. 오늘은 족발 먹으러 가고 있어요. 또 먹다가 찍어요. 오늘은 족발 먹으러 가고 있어요. 또 먹다가 찍어요. 또 먹으러 가고 있어요. 엄마 없어서 오늘 혼자 뭐 있어? 뭐 있어? 밥을 점심을 굶었을텐데 우주선 퍼즐 어디다 놔뒀어? 제가 어제 이 우주선에 사료를 넣고 갔거든요. 구멍들이 너무 커서 약간 가려놓고 갔는데 우리 목동이가 반 꺼내 먹었네요. 밥. 다 먹은 줄 알았더니 이걸 마구마구 움직였어야지. 밥. 통통한 걸 보니 잘 먹은 거 같은데? 엄마 잘 거야? 엄마 잘 무서울 거야. 엄마 잘 어kt guards다 자꾸 엄마가... 엄마 잘 타는 ответ. 엄마 잘 머리 만들었어.